읽기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여기 HTML을 클릭하면 이렇게 읽기 페이지로 이동하지만 아직 컨텐츠가 없어요. read 밑에 id 밑에 page.js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기 기능을 구현을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겠죠? 지금 이 페이지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가? 하지 않죠? 그냥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할 뿐입니다. 이런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이제 서버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거를 async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const response await patch 하고 http localhost 9999에 topics 슬래시 props의 params id 이렇게 해서 우리 id 값을 url에 반영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결과를 topic이라는 이름을 주고 await response json 이렇게 하고 이 topic을 read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opic body라고 하고 결과를 봅시다. 여기서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잘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